나는 왜 참으려고만 할까?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감정조절 심리학. 감정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매사를 참는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참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나의 진짜 감정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피곤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의욕이 나지 않아도 꼭 참고 자신의 몫을 채워야 하니까 그렇게 참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남의 시선과 겉모습에만 신경을 써 정작 중요한 나의 감정은 자칫 보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에서는 또렷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쌓여갈 뿐이다. 그 때문에 끊임없이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이 버릇이 되어 늘 표정과 태도에서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강압적인 사람, 일방적인 사람,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타자 중심의 사장이 월급 받는 만큼 일을 못하고 있군. 왜 이런 녀석에게 내가 월급을 줘야 하지? 이렇게 타자 중심이 되면 모든 일에서 득과 실을 따질 수밖에 없다. 참는다는 것은 이른바 고통이다. 고통을 느끼면서 잠잣고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일을 하길 잘했어 하는 보람찬 기분을 느낄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참는다는 것은 타자 중심의 상징적인 행동이다. 자기 중심적 심리학에서 참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다. 가령 나는 땡땡을 하고 싶다 혹은 하고 싶지 않다고 느꼈을 경우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도 곧바로 땡땡을 하면 안 된다. 혹은 해야만 한다고 자신의 기분을 부정적 순간의식으로 외부로 향하고만 난다. 또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습관처럼 잠잣고 따라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 그 순간 역시 그렇게 행동해 버린다. 내 의식이 자신에게서 외부로 향하면 내 기분과 욕구에 따른 행위도 마음을 충족하려 하기보다 자동으로 꼭 참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자기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사이에 참는다라는 의식을 상징적으로 두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참고 견디면서 타자 중심이 되면 나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려는 자기 승인보다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꼭 참고 자신을 억누르고 노력해야 한다는 타자 승인의 억매일 수밖에 없다. 나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기지 못하고 타인이 그 가치를 매겨줘야만 비로소 인정받고 안심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결국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지경이 이루고 만다. 많은 사람이 이런 타자 승인 상태에 빠져 있다. 자신의 마음에 소홀해지고 결국에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조차 알지 못하게 된다. 참는 것이 더 당연해질수록 참는다는 자각을 있을지언정 그 고통을 견디려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심리적으로 저 사람은 OO을 하지도 않는데 왜 나만 해야 하는 걸까?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용납이 되지 않고 화가 날 것이다. 자신이 일반 상식에 얽매여 있으면 자기 기준에서의 상식 밖의 사람에게 불만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상식 밖의 행동으로 빈축하는 사람 역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사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그런 부정적인 타자 중심의식은 해소되지 않는 채 마음속 깊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단숨에 쏟아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된다. 온라인상에서 상대에게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특정인에게 악플 공격을 일삼는 일이 늘어나는 것도 다양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상처입히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참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따르지 않는 상태이므로 끊임없이 인내하다 보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고 배신하며 스스로를 상처입히기 때문이다. 느닷없이 감정적이게 되고 분노하며 냉정함을 잃고 공격적이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감정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정보이자 신호로서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참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요컨대 인내는 나 자신이 스스로를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무의식이 보내온 메시지인 것이다. 인내는 나 자신이 스스로를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무의식에서 온 메시지이다. 따라서 자신이 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사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나의 진짜 감정을 깨달으면 행동의 길이 보인다. 자신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참지 않기 위해 자신이 참으려 하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 어떤 순간에 내가 참으려 하고 참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순간이 왔을 때 사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된다. 이때 타자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나 자신을 위해 인내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그것은 참지 않기 위해 부탁받은 일을 거절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나는 거절하기가 두려워서 꼭 참고 받아들였구나 하고 깨닫게도 된다. 그럴 경우 자신이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좋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두렵긴 하지만 앞으로는 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결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인내심이 강하거나 쉽게 감정적이게 되는 사람들은 발끈하고 싸우거나 상관없는 상대에게 감정을 터뜨리는 일은 있어도 상대와 싸우지 않고 마주하는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차분하게 마주하고 냉정하게 대화하는 것에 서툴다.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으르렁대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들 스스로 고스란히 공포를 차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이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하고 물어보고 내 마음의 기분과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격적인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정적인 감정이 든 순간 바로 인지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혼자 생기지 않는다. 타인에게 얽매여 자신의 기분과 욕구, 생각을 무시하기 때문에 바로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공격적인 시선을 보내거나 마음속 또는 실제로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해도 결코 마음은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우선 부정적인 감정이 든 순간 바로 인지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지하기만 해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무엇이 싫은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자신의 진짜 마음과 기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수록 스스로의 감정도 깨닫게 된다. 어느 날 직장에서 A씨는 갑자기 B씨를 붙들고 아무리 그래도 나도 바쁘단 말이에요. 당신한테 일일이 신경 써주는 건 불가능하니 그리 알아요. 하고 감정적으로 쏘아붙였다. 이 말을 들은 B씨가 타자 중심적인 반응을 보이며 똑같이 A에게 톡 쏘아붙인다면 말다툼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게 말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면 B씨는 A씨가 싫다고 인식한가 할 것이고 그런 A씨와 불편한 관계를 반복할 뿐 왜 나는 늘 A씨와 싸우고 마는 걸까 하고 그 원인이나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상대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는 스스로만 괴로워질 뿐이다. 그러려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이때 B씨가 자기 중심이 되어 내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주목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늘 그렇듯이 A씨의 비난조에 상처를 입었다. 이때는 특히 당신한테 일일이 신경 써주는 이라는 말투에 발칵 화가 치밀었다.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A씨가 비난조로 이야기해 감정이 상한 순간뿐만 아니라 왜 A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A씨가 B씨에게 비난조로 이야기한 것은 몇 시간 전에 B씨가 A씨에게 한꺼번에 이 일 저 일 몽땅 하라고 지시하셔도 혼자서는 무리해요 라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을 인지하면 전체적인 상황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면 구체적인 해결이 떠오르므로 그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의 경우 B씨가 A에게 이 일 저 일에 대해 원망하듯 호소했지만 그것은 스스로 이 일도 저 일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제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가령 A가 이 일도 저 일도 빨리 해요 라고 지시했다 해도 A씨의 말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나는 내 페이스대로 일하면 돼 하고 마음 먹고 자신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럼 우선 이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후 다른 작업도 해야 하니 저 일은 그 다음 해도 될까요? 하고 정중하게 물어볼 수 있었음을 알게 된다. 즉 정중한 말투로 해낸다면 A씨와의 관계도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경쟁심은 타인에게 얽매여 있다는 무의식이 보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갖춘 행동력을 깨닫고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택한다. 자기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때에는 나를 위해 행동해서 다행이야 이렇게 자기의 행동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선택과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타인에게 평가를 맡기고 자신의 가치를 재지 않아도 스스로 인정하는 자기 승인 욕구가 채워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신뢰도도 점점 높아질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는 내 감정부터 인지한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른 선택과 행동을 하며 가급적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부담스럽게 느끼면서도 허세를 부려 경쟁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무시한다는 의미에서 이미 자기에게 상처를 준 셈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허세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한 경쟁심은 타인에게 얽매여 있다는 무의식이 보낸 메시지다.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삼고 감정과는 반대로 행동하려 할 때 또 부정적인 기분을 인지했을 때는 정신적으로 필요한 일은 그만두자. 내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일은 그만두자. 라고 결심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조금씩 허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허세는 불신감과 경계심을 증폭시켜 자기 신뢰를 낮춘다. 허세로부터 해방되면 진정한 자신감이 생긴다. 지금 이 순간의 내 감정을 깨달아야 한다. 부정적인 의식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의식이 있으면 자동으로 긍정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된다.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의식으로 생각하면 단순하고 명쾌해진다. 가령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실패해도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 남들이 비웃어도 난 열심히 했으니 좋게 평가하자. 남을 비웃는 사람들이야말로 열등한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긍정적인 의식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스스로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선택하게 된다. 무의식이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무의식은 현재의 의식보다 훨씬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와 같이 우리의 순간적인 선택과 행동은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는 긍정적인 의식과 부정적인 의식의 양과 질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부정적인 기분과 감정을 느꼈을 때에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때그때 감정의 출처를 밝혀내고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의식의 내가 할 일은 지극히 간단하다. 바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장면마다 내 감정을 깨닫는 것이다. 현재의 의식의 내가 할 일은 지극히 간단하다. 바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장면마다 내 감정을 깨닫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안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내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지금 다음 주 출장지에 늦게 도착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졌다. 지금 상사가 다음 주까지 끝낼 수 있겠어? 하고 물어서 불안해졌다. 지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료가 거절을 해서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이제 내 감정을 기준으로 하면 행동하기가 쉬워진다. 이제 막연한 세계에서 탈출하려면 그때그때 지금의 장면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장면이다. 지독한 방향치인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지금껏 가본 적 없는 장소에 가야 할 때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곤 한다.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전철을 탔음에도 한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일도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또는 지하철 출구가 여러 개인 경우 엉뚱한 출구로 나가면 아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출장을 갈 때는 평소 출퇴근하던 길로 가다가 도중에 알아차리고 황급히 발길을 되돌리는 일도 허다했다. 혼자 행동할 때는 그나마 낫지만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한 경우에는 특히 더 불안해지곤 했다. 그런 불안을 해소해야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이 다음에 가본 적 없는 곳에 갈 때는 사전 답사를 해서 장소를 확인하자고 결심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답사에서 많은 시간을 소유할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안감을 덜고 안심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느껴졌다. 오히려 시간을 들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기준으로 하면 불안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행동이 안심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는 인생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인곧 나의 자신감으로 연결된다. 이렇듯 불안은 결코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안은 나를 지키기 위해 미래에서 보내온 메시지라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불안을 느낀다면 아, 나는 지금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치우친 판단을 하고 있어. 이렇게 불안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불안을 하나하나 깨닫고 해소해 나가면 틀림없이 막연했던 불안의 양도 차츰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한 걸음 앞서가기보다 한 걸음 앞서가기보다 지금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천천히 실감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된다. 대기업과 같이 일을 분담하지 못한 채 1인 경영을 하는 한 경영자로부터 혼자 모든 일을 하다 보니 천천히 실감할 여유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물론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천천히 실감할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제껏 수십 년 동안 천천히 실감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실감하며 살아가는 것과 실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러오는 결과에 대한 차이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인생에 큰 차이가 생겨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천천히 긍정적인 실감을 음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순조롭게 발전한다. 바쁘게 부정적인 실감을 품으면서 심지어 자신의 부정적인 기분을 실감하며 살고 있는 것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 게다가 천천히 실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도 실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타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속도가 빠른지 느른지에 대해 전혀 생각할 수 없다. 결국 모든 일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편안한 실감과 충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실감이 중요하다. 한 걸음 앞서가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 초조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금은 느끼지 않고 항상 한 걸음 앞서가기에 초점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3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작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왜 자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지 알지 못했다. 항상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지의로 인한 실수는 개선되지 않았다. 직장에서라도 긴장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그녀에게 늘 초조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그녀는 초조함을 실감하면서 살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게다가 그런 작은 부분이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처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에게 다시 질문했다. 그럼 예를 들어 휴일에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방 청소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머릿속으로 그 일도 해야 하고 이 일도 해야 하는데 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실제로 하고 있는 일과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일이 마치 잘못 채운 단추처럼 어긋나 있지는 않은지 물었다. 그제야 그녀는 하긴 정말 그러네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을 사는 사람일수록 초조해하지 않는다. 초조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늘 초조해한다. 이는 의식이 눈이 항상 한걸음 앞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 단거리 경주 준비 땅 이런 식의 출발 신호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린다. 파란불이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그 사이 길을 건널 수 있을지 가늠하며 보도 끝을 바라본다. 또 전철역이 가까워지면 개찰구 앞 에스컬레이터를 바라보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는 도착하는 전철에 신경을 쏟는다. 이와 같이 현재 무언가를 하면서도 늘 한걸음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 것처럼 조급해진다. 이런 초조한 실수와 실패를 일으키는 것도 모른 채 말이다. 한편 지금을 사는 사람일수록 초조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차분하게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린다.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으며 호흡 역시 편안하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에 멈춰 서 있는 차량을 살피며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는 발 밑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는 여유도 있다. 또 웬만해서는 조급하게 뛰어서 전철을 타는 일도 없다. 처음부터 뛰어 타지 않아도 되는 속도와 스케줄로 움직이기 때문에 뛰어 탈 일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긍정적인 실감을 더 자주 경험해야 한다. 늘 실패한다가 인생의 원줄기가 된다면 무의식 중에 늘 실패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의식 자체가 원줄기에 머무르면 무의식 중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고 능력이 없음을 통감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고 소망하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좀처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주요 원인은 실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감은 의식이다. 우리 인생의 바탕은 이러한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초주함과 불안함을 비롯한 부정적인 실감보다 긍정적인 실감을 더 늘려나가는 것만으로도 고달픈 상황을 호전시키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지금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감각, 오감, 감정을 총동원해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모든 감각, 오감, 감정을 총동원해 느끼고 맛보는 것이 지금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지금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자신의 마음에 따른 선택을 하다 보면 마음은 충실감과 만족감으로 채워지게 된다. 만족감과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기분의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한다. 감정은 나를 사랑하기 위한 메시지이다. 느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음미하려고 하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늘 빠르게 움직이고 이 빠른 움직임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항상 초조해하거나 결과만을 쫓기 쉽상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감정이든 감각이든 음미하고 느낀다는 행위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귀찮은 작업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그 귀찮은 작업을 게열리하면 내가 느끼는 감정과 기분이 부정적인 실감으로 가득 찰 것이다. 실감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기준이 된다. 지금 부정적인 감정과 기분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금 긍정적인 감정과 기분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도 전부 나를 사랑하기 위해 무의식이 보내어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실감의 축적에 따라 긍정적인 인생이 될지 부정적인 인생이 될지 결정된다. 그러므로 의식의 밑바탕을 긍정적인 색으로 꾸준히 칠해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저절로 좋아질 것이다. 성공을 목표로 하면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 행복을 목표로 하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이룰 수 있다. 하루하루 사소한 기쁨을 내 편으로 만들면 행복도 성공도 저절로 생겨난다. 진실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 진실을 찾는 건 오로지 나의 몫이다. 내가 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인지 그 원인을 깨달아야만 한다. 분노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속구치는 감정이 아니다. 분노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야만 분노의 본질적인 원인을 깨닫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단정의의 책방이었습니다.